엠블렘에서 한 명 따라와요. 이준의 복수를 하겠다. 홍훈아. 홍훈아. 형도시죠. 저랑 대통령이 한 명 고르세요. 저 복수예요. 형도 형. 잘 안 되는 거예요. 자! 1, 2, 3, 4! 아, 9분하늘 외자! 아, 9분하늘 외자! 3, 7에 20일! 9분하늘 외자! 아, 9분하늘 외자! 8, 7에 56! 아, 9분하늘 외자! 잘하는데! 9분하늘 외자! 97에 43점 나아! 고맙습니다. 오늘 멤버들의 기회를 아 제가... 아 제가, 심지어는 수명이라서 네 이럴요. 머리에다가, 제가 하니가 조금 그려서 닝자원님이 준비하는데요, 닝자원님. 지금 날낫어 때리는거? 예예 어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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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코다치니까 약간... 아, 오케이. 코다치... 죄송합니다. 잠시만, 두 손으로 데릴까요? 아니, 한 손 이렇게 하다가... 아, 아, 그래요? 야, 정말... 야, 개밋네. 자, 갑니다. 어? 어? 으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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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는... 아유...